가자 죽을란나? 리사, 이게 전체 바다 전체? 전체? 응, 전체 신기하지? 아무것도 없어 항상 зеленый 전체 바다 네 리사, 뭐 там написано? 거짓말 뭐지? 항상 바다 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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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이게 4,800원? 이렇게? 네 가만히 있어봐요 야채 사이다 맛있어? 가리의 스프라이트 맛있어 막내만 먹어서 맛있어 흑끝 맛있어 소스는 파슬롯 양파 스테이크 바삭 귀요 맛있어 맛있게 먹을게요 러시아가 진짜 짜파게티 먹방 알리사는 짜파게티를 너무 좋아해 너의 가장 좋아하는 랩샤? 랩샤는 랩샤가 더 맛있어 랩샤가 더 맛있어 소스는 다른 것 같아 나도 좋아해 맛있어 맛있어 랩샤가 더 맛있어 랩샤가 더 맛있어 맛있어? 네 랩샤가 더 맛있어 맛있어 다음날 김치, 김치 김치 너무 좋아 김치, 김치, 김치 할머니 드실수는지? 수위나 고추시나요? 응 그냥 한국식 음식이 많은 맛이에요 스페셜이 많아요 아마 다음 생에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잡다 한국 음식을 도전해 가상국민 peace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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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사이다 가지 아무 사람 있네요 저도 알리사랑 만나면서 제일 좋아하는 점이 한국 음식을 너무 잘 먹고, 예쁘게 먹고 저희 가족들도 좋아합니다 나르잖아 그렇게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거에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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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더 맛있어 나르잖아는 못 맛있어 다들 생각나요? 이거 진짜 아니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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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면 더 맛있어 이 정도면 더 맛있어 이거 먹으면 더 맛있어 스위트하네 다른 고수? 다른 고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잘생겼어 이제 잘생겼어 야생이야 너무 맛있어 집에 먹어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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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밥도 많이 먹었으니까 맛있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보겠습니다 새벽 5시 44분 밖에 안되서 다음 영상으로 쇼라분도 저거지 안녕히 계세요